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중인 승부식 91회차 올림픽 축구 해외 축구 6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평가전에서는 브라질이 공격적인 3313 전술을 가동했으나 일본의 500에 막혀 1대1로 비겼습니다. 다만 브라질이 평가전이었기에 공격적인 스타일을 시도했을 뿐 브라질이 실용적인 전술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전에서도 4-4-2 전술을 사용하여 촘촘한 수비벽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2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브라질은 실용적인 전술로 스무 득점 무실점에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감독의 성향 자체도 여러가지 전술을 혼합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브라질의 실용성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1대2로 패하면서 브라질에게도 승점을 따내지 못하면 토너먼트 진출이 위험해지는 상태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승부를 걸어야 하는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브라질이 빠르게 끊어내고 역습을 가는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전의 결과가 조별리그 전체의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셈입니다. 브라질은 올림픽 첫 경기에서 상당히 실리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4-4-2와 촘촘한 플레이는 브라질이 코파 아메리카 우승 당시에도 사용했던 기조로 브라질이 상대의 공세를 받아치는데도 무리가 없는 전력입니다. 일본이 스페인에게 패배하면서 공격적인 운영이 강제되는 타이밍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 승을 추천드립니다. 뉴질랜드의 문제는 심각한 중원의 전력 부족입니다. 특히 퍼시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평가전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상대로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으며 퍼시벌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최대한 신승 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캐나다가 후반에 밀어붙이자 경기 페이스를 그대로 내주고 팀 전체적으로 과부하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외로 콜롬비아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돌적인 성향이 퇴장자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콜롬비아가 3골을 먼저 내주었음에도 후반에 2골을 넣어 프랑스를 긴장하게 만든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3명의 볼란치와 뉴질랜드의 퍼시벌 부재로 인한 약화된 전력을 고려하면 콜롬비아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콜롬비아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는 퍼시벌이 없으면 중앙에서의 장악력이나 전체적인 주도권 싸움에서 크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캐나다를 상대로 크게 밀리면서 팀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콜롬비아가 프랑스를 상대로 보여준 공격적인 저돌성이 상당히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스페인은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 역전에 성공하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방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스페인의 스타일 때문에 수비적인 역량의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스페인의 전술적인 매력은 상당합니다. 특히 프랑스를 상대로도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해 상대를 올가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상대 진영에서 찬스를 더 얻는 동시에 상대의 역습을 위한 볼 방출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공격에서 미드필더의 지원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 월드컵이나 평가전 등에서 공격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프 더 볼이 좋은 오슈알라가 있지만 미드필더들이 공을 잘 공급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슈알라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은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처럼 미드필더나 윙어들의 지원이 있을 때입니다. 롱킥을 통해 공을 전달하는 것도 오슈알라가 헤더에 능하지 않아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스페인의 핸디캡 승리를 기대해 볼만합니다. 스페인은 높은 압박 라인을 통해 상대의 볼 방출을 막아내거나 추가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무리가 없는 전력입니다.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미드필더의 약점으로 인해 스페인의 경기 플랜을 막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 승을 추천드립니다. 호주는 독일을 상대로 0대3으로 패배하면서 측면에서 철저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호주 선수들의 기량은 대체적으로 잔비아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 미드필더의 전개 역량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카펜터는 풀백 자리에서 오버래핑을 하며 클래식한 크로스를 올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드 같은 선수들은 제외된 샘커에 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잔비아는 성장세가 뚜렷하지만 수비에서의 난조가 약점입니다. 공격진에서도 세계적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반다가 묶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반다가 팀이 기록한 7골 중 6골을 홀로 넣었고 수비는 새 경기에서 15실점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2023 여자 월드컵에서도 수비적인 체급의 차이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가 중앙에서의 전개가 다소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면에서 풀백이 오버래핑하며 보여주는 직선적인 플레이에 대한 신뢰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잔비아는 수비가 약점인 팀이므로 호주가 승리를 거두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호주 승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항상 4-3-3 포메이션과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편입니다. 여자 축구에서는 세계 최강팀 중 하나로서 늘 공격적인 전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가진 강한 공격력과 측면 돌파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촘촘한 수비라인과 역습에 미국이 고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풀백들이 비우는 배후 공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클래식한 4-4-2 포메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센터백인 민계가 출전할 정도로 수비적인 역량에 집중하고 주요 공격은 양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브란트와 뷔은 기동성과 1대1 공격의 능에 클래식한 전술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2023 월드컵에서 독일이 공격적인 엔트리를 구축한 후 부진했기 때문에 독일은 밸런스를 중시하면서도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독일의 능력치를 저평가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4-4-2 포메이션을 클래식하게 활용하면서 수비적인 압박과 측면 공세를 통해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측면 자원 역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미국이 철퇴를 맞는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프랑스는 경기의 기복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을 3대0으로 맞췄지만 최종 스코어는 3대2였습니다. 프랑스는 상대의 압박에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한데 독일을 상대로도 전방 압박에 막혀 플랜 A를 구축하지 못하고 패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수비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며 이 플레이가 잘 풀리면 지난 콜롬비아 전 전반처럼 시원한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는 플레밍입니다. 그러나 플레밍은 상대가 내려앉아 주었을 때 빛을 바랍니다. 플레밍은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상대가 강하게 압박할 경우 공을 직접 몰고 전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면 플레밍의 활약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가 중앙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 캐나다의 핵심 자원인 플레밍의 활약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프랑스도 자신들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높은 라인 형성으로 인한 기복도 존재합니다. 스코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91회차 해외 축구 올림픽 축구 6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